자 유시 샌드에고 보겠습니다. 유시 샌드에고는 샌드에고 바로 위에 라우야라고 하는 동네에 있어요. 과거에는 40건 였다가 29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자, USC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과거에는 2보다 높은 21위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7위까지 밀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공대 프로그램이 좋긴 한데 LA나 또는 20위권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훌륭하다 볼 수는 없어요. 자, UNC 체프리 같은 경우는 너스켈러나에 있는 대학이죠. 이대로 더 유명해요. 공대보다는 바이올러지 많이 포커싱돼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버지니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 주의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고요. 입학하기가 굉장히 까돌아요. 버지니아 주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랭킹에 손해보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20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죠. 버지니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코넬보다 버지니아 대학을 더 알아주니까요. 조지타운은 문과대학이잖아요. 랭킹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20위 정도까지 올라온 적도 있으나 지금 24위 정도 하니까 더 밀릴 수도 있다. 에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밀릴 수도 있다. 에머리 같은 경우에는 커버 프로그램을 조지아택이랑 같이 하는데 문과대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와시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위 내에 들어갔다가는 21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도 검사 순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미시건대학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이 학교는 틀림없이 20위 내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봐요. 미시건대학교를 생각한다 그러면 7학년부터 미시건주으로 가는 게 답이에요. 우리가 주니어보딩스쿨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니어보딩 5학년, 6학년, 7학년 때 떠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과인 학생이 주니어보딩스쿨 가는 애들이 있어요. 좀 어이없다. 그러지 말고 미시건에 있는 보딩스쿨로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크랜브록 이런 탑 보딩스쿨 가고 미시간대학교로 들어갔을 때 인스테이션 적용을 받아요. 그럼 미시건주 애들과 동일한 학비이기 때문에 17,000불 이 정도밖에 안 내요. 그리고 생활비가 너무 저렴하죠. 미시건주 같은 경우엔. 다 포함하면 한 4천만원대 정도의 1년에 끝나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적인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최고의 가성비를 계획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여요. 카네이 멜론도 공대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니까 점점 랭킹이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 25위, 25위 후반대였다가 20위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벤더빌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죠. 과거 14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8위니까 이 학교는 문과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노터대인 같은 경우도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과거 18위에서 18위 거의 엇비슷한데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라이스는 이미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라이스 대학이 14위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18위 정도 하기 때문에 점점 밀리는 거예요. 버컬리하고 LA 보게 되면 입학은 버컬리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LA의 지원자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LA에.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는 이유가 입학 지원 학생들이 LA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좀 단순하죠. 다트모스 콜리지, 콜롬비아 유니버리티, 아이빈 데 브라운이나 이 대학들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상위권 학교였는데 좀 밀린 거죠. 학교에 많이 밀렸고 페널티 먹은 부분들도 있어요. 자료를 써내야 되는데 잘못 썼을 경우에 US&US에서 페널티를 먹이죠. 그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브라운 대학이나 시카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저 학교가 3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일이잖아요. 제가 눈을 말씀드리죠. 공과대학이 훌륭한 대학으로 가라. 공과대학이 훌륭한 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갈 경우에 시카고 대학처럼 저렇게 밀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넬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공립이고 절반은 사립이죠. 이 학교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뉴욕주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말한 선생님이 됐지만 농대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에요. 사립 같은 경우는 나머지 사립이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뉴욕주에 있는 학생들 들어가기 조금 수월하고 뉴욕주에 있는 학생들이 농대 간다 그러면 인스테이티션으로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에 대한 점점 밀릴 거예요. 이 학교도 11호 좀 밀린 상황이고요.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도 업티락 지치락 하는 거예요. 11위서부터 6위까지 업티락 지치락 하는 거고. 존 썬킨스 학교들이 나와있고요. 칼텍 같은 경우에는 승수가 많잖아요. 한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랭킹에 의미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3위 였는데 점점 밀려죠. 5위로. 스탠포드 하버드 그리고 MIT가 있죠. MIT가 2위 정도의 학교인데 이 학교가 사이언스 쪽으로는 굉장히 강세기 때문에 학생들 지원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스탠포드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린스턴 계속 1위를 멈추지 않네요. 참 이 학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US 뉴스 매체에 올라와 있는 미국 대학교 랭킹 2025년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